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흥망성세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외쳤던 명분과 공적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흥하고 성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사역과 과오로 인해 결국은 망하고 쇄하는 것일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제사공화국 열전을 통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의 흥망성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공화국 열전에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박정희 왕국 몰락촉진자 심기경 호실장 차지철입니다. 차지철의 일생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박정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김재규와 전두환 등과의 역학구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김재규보다는 8년 뒤 전두환보다는 3년 뒤인 1934년 경기도 이천에서 지씨와 결혼해서 딸 셋을 낳고 개가한 김대한과 차윤염의 아들로 태어난 차지철은 아버지 차윤염이 이복형 차희철을 데리고 가출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홀어머니 품에서 어렵게 자랐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태권도와 합기도 등 무술을 연마한다든지 학창시절에도 외톨이에 가깝게 조용히 보냈으며 1952년 육군사관학교 12기 입학시험에서 낙방한 이후에는 1953년 사병으로 입대하여 육군 갑종장교 포병 간부후보생을 거쳐 1954년 대한민국 육군 소위에 임관되었습니다. 차지철의 육군사관학교 낙방은 훗날 김재규와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육사 출신들과 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고 차지철이 경호실장에 등극한 직후부터 보여줬던 각종 월권 행위들의 그 근원적인 열등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1958년 미국 포병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육군중위 차지철과 미국 그린벨의 교육을 한 차례 이수하고 귀국한 육군중위 전두환은 김포에서 창설된 공수특전단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이들은 함께 1960년 미육군 레인저스쿨 훈련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로부터 1년 후인 1961년 일어난 5.16 군사정변에서는 군부쿠데타 세력의 우두머리 박정희로부터 신임을 받을 만한 공적들을 올리면서 이들의 인생도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육군대위 차지철은 5.16 군사정변 당시 제1공수특전단장 박치옥의 소개로 육군소령 박정규와 함께 박정희 경호와 장면총리 체포 등을 담당하며 쿠데타에 직접 가담했고 육군대위 전두환은 차지철처럼 쿠데타에는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군사정변 성공 직후 여론몰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당시 육사생도들을 동원한 군부지지 시가인진을 이끌어내는 등 쿠데타 진행과정과 그 이후 사태 수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면서 차지철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경호차장을 전두환은 최고회의 의장 민원비서관으로 발탁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까지 차지하자 자신을 위해 몸바칠 충성대원들이 필요했던 박정희는 차지철과 전두환에게 전역하고 전개 입문할 것을 권유했고 이에 차지철은 박정희의 권유를 받아들이면서 1962년에만 육군대위에서 소령, 소령에서 중령으로 2계급이나 진급하며 중령으로 전역한 뒤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민주공화당 전국구 마지막 당선번호 22번으로 국회에 입성하여 제6대 7대 8대 9대까지 내리 사선 국회의원이 된 반면에 전두환은 각하 군대에도 충성스러운 부하가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군에 남아서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하나회를 조직하고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특전부단장, 수도경비사령부 30대 대장,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 등 군부 내 요직들을 두루 거치며 6.4 11기 출신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대령으로 진급하는 등 군에서는 박정희의 양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1962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겸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의 권유에 각기 다른 선택을 한 이들은 각각 국회와 군에서 행동대장 돌격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자신들의 커리어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제6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차지철은 한일협정과 베트남전 파병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서 비록 조선의 주먹 김두한 앞에서는 깨갱했지만 다른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는 서슴없이 폭력까지 휘두르며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했고 이러한 맹목적인 충성의 대가로 민주공화당 총재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6.8 부정선거로 불리는 제7대 총선에서 차지철을 그의 고향인 이천 지역에 공천해 주었으며 1969년에는 만 35살 재선 국회의원 차지철을 의정사상 최연소로 국회 외무위원장 자리에 앉게 해주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그것도 서자 소리까지 들으면서 힘들고 외롭게 자라며 전두안도 입학한 육군사관학교 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자신을 30살 나이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향 이천을 지역구로 하는 재선의원에 최연소 국회 외무위원장 자리까지 올려준 박정희에 대한 차지철의 충성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고 1969년 3선 개헌과 1971년 제7대 대선 국면에서도 국회 내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기대를 뛰어넘는 행동대장 돌격대장 역할을 수행하며 제8대 총선에서도 공천을 받아 3선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 내무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었고 1971년 국가비상사태와 1972년 10월 유신 국면에서도 국회 내무위원장으로 맹활약하면서 1973년 제9대 총선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의 공천을 받아 내리 4선 국회의원에 등극했습니다. 비육사 출신 육군 대위가 30살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고 40살이 된 해에는 내리 4선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신양명한 차지철에게 1974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의 삶은 또 한 번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제29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흉탄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단상 위에 앉아있었던 유경수 여사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했고 이로 인해 영원히 박정희 곁을 지킬 것만 같았던 피스톨박 박종규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 경호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이 자리에는 사라생 전 유경수 여사가 기독교 신앙심이 깊어 평소 술담배도 하지 않고 여자관계마저 깨끗하여 눈여겨보았던 차지철이 임명되면서 차지철은 순식간에 권력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차지철이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임명된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속칭 4대 권력기관장이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물갈이 된 시점으로 초대 보안사령관 김재규는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과의 군대부 알력다툼에서 밀리면서 제3군단장으로 좌천되었고 김재규가 좌천된 이후 필동육본으로 불리며 군부 내 실세로 등극했던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은 일명 윤필용 사건으로 군복을 벗고 옥살이까지 해야 했으며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던 제갈조조 이후락도 윤필용 사건과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중앙정보부장직에서 경질되었고 4대 권력기관장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박종규마저 유경수 여사 피살사건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오랜 기간 정권의 핵심 요직들을 맡으며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했던 당대의 인물들이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며 모두 직을 내려놓으면서 발생한 권력의 공백을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 문꼬리 권력을 꿰차고 대통령 경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온갖 월권 행위들을 일삼으면서 분산되어 있던 권력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지철은 대통령 경호실장에 오르자마자 경호강화를 명분삼아 대통령 경호실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관급이었던 경호실장은 장관급으로 자신을 보좌하는 경호차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차장 밑으로는 행정차장보와 작전차장보를 신설하여 자신을 보좌하는 차장과 차장보에는 육사 출신 장성들을 임명하면서 소위 군에서 잘나가는 인사들을 자신 휘하에 두는 것으로 자신의 권력 강화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육사 출신에 대한 열등감까지 해소하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졸라 대통령 경호실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신을 비롯해 경호실 자체의 몸집을 키운 차지철은 대통령 긴급권 긴급조치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던 제7대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보다 더 많은 예쁨을 받기 위해 자신이 국회에서 내리 사선까지 했던 경험을 살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강패 이정제를 조리돌림하며 사형까지 시켰던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일명 사보이호텔 습격사건을 주도했던 범오난파 소속 오종철을 난자하면서 서울의 밤거리에서 일약 떠오르는 주먹이 된 김태총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당총제 자리를 놓고 김영삼과 대결할 이철승에게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뒤탈이 없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조하며 1976년 5월 25일 신민당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그야말로 강목으로 난동을 부렸던 신민당 전당대회 강목사건을 총괄기획하면서 제1야당 신민당을 김영삼 개파와 이승철 개파로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과 1974년부터 연이어 선포된 긴급조치에 이은 1975년 장준하 의문사 등을 거치며 당시 야권에서 박정희를 대적해서 내세울 인물은 김영삼뿐인 상황에서 정권의 2인자 김종필도 남산매떼지 김영욱도 제갈조조 이우학도 정권의 최고 법기술자 신직수도 끝내 해내지 못했던 일을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 나서서 손봐준 것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크게 간복했고 차지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차지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시 제1공수특전단장으로 육군 준장이 된 전두환을 경호실 작전차장보에 임명하며 자신의 권세를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에까지 뻗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은 육군대위 시절 김포공수단 소속으로 차지철과 함께 미 육군 레인저스쿨 훈련 과정을 수료하며 친분을 쌓기 시작하여 차지철이 국회 내무위원장을 거쳐 대통령 경호실장에 막 임명되었던 시절에도 자신의 동생 정경환을 위해 몇 차례 청탁한 적도 있었지만 자신보다 3살 아래이자 비육사 출신에 중년까지만 진급하고 전역했던 차지철을 어느 한순간도 자신보다 대단하다고 여기진 않았으나 그동안 자신을 비롯해 하나회를 적극 밀어준 박종규와 윤필용이 모두 실각하고 끈떨어진 상황에서 신민당 전당대회 강목 사건을 통해 박종이 대통령에게 더욱 예쁨 받는 차지철이 내민 손을 비록 차지철보다 두 단계나 아래인 자리였음에도 거부할 순 없었습니다. 1976년 윤필용 사건을 거치며 명실상부 하나회 리더로 등극한 전두환까지 자신의 직속부관으로 두며 권세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던 차지철 앞에 불편한 존재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박종이와 함께 호영호재하며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초대 보안사령관과 제3군단장 등을 역임한 육군중장 출신으로 코리아게이트로 인해 경질된 신직수의 후임인 제8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된 김재규였습니다. 자신보다 무려 8살이 많고 군 경력도 뛰어난 데다 자신이 보기에 샌님 같았던 법기술자 신직수와는 아예 결이 다른 김재규의 등장은 차지철이 평생 극복하지 못했던 열등감을 또 다시 자극하는 것이었고 김재규의 중앙정보부와 차지철의 대통령 경호실은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로 보나 군 경력으로 보나 박정희 대통령과의 친분 정도로 보나 제 아무리 기세 등등했던 차지철이라도 김재규는 버거운 존재였고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무위원들 심지어 국회에서까지도 대통령을 믿고 막무가내로 설쳐대는 차지철을 김재규가 나서서 제어해주기를 내심 바라는 상황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압도적인 우세승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이들의 역학관계도 전혀 뜻밖의 일들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정치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을 위한 각종 첩보 활동을 비롯해 박정희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의 내밀한 일들까지 관리해야 했던 중앙정보부 특성상 코리아게이트로 인해 개최된 미국의회 복수회 청문회에서 남산매돼지 김영욱 등 망명 인사들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폭탄 발언들을 쏟아내는 상황과 유경수 여사 서거 이후 영부인 역할까지 대신하기 시작한 큰형의 박근혜와 대한구국 선교단 총재 최태민을 둘러싼 각종 루머들에 미국 CIA가 박정희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는 청와대까지 도청하고 있다는 첩보 사실까지 폭로되면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이 절호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이 쏙 시원해할 만한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궁지에 몰린 박근혜를 두둔하며 최태민의 청와대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고 미국 CIA에게 청와대까지 뚫려버린 중앙정보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며 경호실 공금으로 대규모 사설정보팀까지 운영하는 등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삐끗할 때마다 그와는 완전 반대되는 행보로 자신과 대통령 경호실의 영역을 더욱 넓혀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대해서 또 다시 연이어 실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니 바로 1978년 12월 제10대 총선에서 제1야당 신민당을 제압하기는커녕 전체 득표율에서는 집권여당 민주공화당이 뒤처지는 충격적인 선거결과에 이어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는 선명야당을 기치로 내세운 김영삼이 이철승을 누르고 당총재에 당선된 것입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제10대 총선 직후 최장기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정념까지 내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고 1976년 신민당 전당대회 강목사건을 통해 그야말로 신민당을 두동강 내버렸던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과는 대비되게 김영삼이 총재직에 당선된 상황에 분노하며 가뜩이나 편하게 대했던 김재규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거나 신문을 집어던지는 등 단순한 질책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모욕적인 언행 까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연이은 실책으로 점점 더 기세등등해진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1969년 10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9년이 넘도록 청와대를 지켜온 김정년마저 물러나고 물러터진 남산골새님 김계원 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자 혹시나 모를 암살을 방비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서와 결제 서류들까지 모두 대통령 경호실에서 가로채 일일이 검사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호 강화를 명분삼아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중앙정보부장의 접견까지 가로막고 먼저 보고하는 등 그야말로 문꼬리 권력을 손에 쥐고 청와대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의 월권 행위는 청와대 내에서만으로 그치지 않았고 비상시에는 경호실이 수도경비사령부도 지휘할 수 있게끔 법까지 개정한 후 매주 토요일 경복궁 경례 수경사 30경비단 연병장 에서 합동국 기하강식을 열면서 자신은 지휘봉을 든 채 단상 위에 앉아 방강제로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과 국회 상임위 위원장 등 각 게 주요 인사들을 내려다본다거나 대통령 경호 강화를 앞세워 통금이 있었던 당시 한밤중에 전차 중대를 청와대 인근에 출동시켜 경비하게 하는 등 지휘 고화를 막론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박정희 대통령의 묵인 속에서 막무가내로 자행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냈습니다. 1979년 중반이 넘어가면서 차지철은 소통령 부가카 소리 까지 들어가며 실질적인 정권의 2인자에 등극했고 전두안도 차지철 의 그늘에서 벗어나 4대 권력기관장 중 한자리인 국군보안사령관 자리를 꿰차고 하나외 후배들을 군부 내 요직 곳곳에 배치하며 세력 확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균은 1979년 8월 yh 무역 사건에서부터 촉발된 당시 제1야당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에 이은 국회의원직 제명파동 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점점 더 공지에 몰렸습니다. 이에 김재균은 점점 더 실추되고 있는 자신의 권위 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자신의 부하였던 당시 주프랑스 공사 이상열을 동원하여 남산매돼지 김영욱을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암살하는 일까지 관여했지만 얼마 후 부산마산 민주항쟁이 일어나 당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균은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시민들의 목소리가 부산마산을 넘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도시에도 번져 과거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던 4월 혁명 때와 같이 범국민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박정희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지만 김재규의 보고를 듣던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면 누가 감히 나를 사형시키겠냐며 역정을 내었고 맹목적인 충성 노골적인 충성 발언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환심을 사왔던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예로 들면서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 정도를 죽이고도 까딱 없었는데 우리도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라며 맞장구를 쳐댔습니다. 차지철은 자신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박정희라는 군인을 주군으로 모시며 온갖 말들과 행동으로 충성을 다한 결과 일개 육군 중령 출신이었던 그가 만으로는 서른도 안 되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후 최연소 국회 상임위원장 뿐만 아니라 무려 사선의원으로 10년이 넘도록 국회에 머물 수 있었으며 만으로 마흔해 자신의 주군 박정희를 호위하는 대통령 경호실장에까지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4대 권력기관장 중 한자리인 대통령 경호실장의 오른차 지철은 10여 년간 줄곧 해왔던 자신의 성공 노하우 박정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더욱 노골화했고 깡패들을 동원해 제1야당의 전당대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경우 강화를 명분 삼아 같은 진영 같은 정권 사람들조차 몸서리칠 정도로 온갖 비상식적인 일들을 자행해도 내심 흐뭇하게 여기며 묵인해 주었던 박정희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용기내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던 우리 국민들마저도 탱크로 깔아뭉개버리겠다는 그의 삶도 정작 위급한 순간에는 그동안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주군인 박정희도 내버리고 제 몸 하나만 챙기기 바빴던 위선적인 민낯이 다 까발려진 채 곁에 그 누구도 2인자가 되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애당초 만들지 않았던 박정희 곁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충신 김재규에 의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